오, 뭐야? 왜 우리 둘이 안 보여? 커플 만들어준 것 같아. 왜 빨개진다, 얼굴. 왜 이렇게 빨개진다? 태용 씨. 아니, 왜 이렇게 몰아가니까. 저희도 서로 찍을 줄은 몰라서. 저희도 이렇게 너무. 왜 미나 씨를 찍었죠? 미나 언니는 뭔가. 약간 편 모양 차일 것 같아. 미나 씨는? 저는 데뷔 전부터 계속 이런 질문을 계속 채영이를 찍었었어요. 그냥 뭔가 사랑 많이 받고. 사랑스러운 그런 성격이어서. 내가 봤을 때 이게 호흡이 잘 맞아. 우리 서로 찍어주자. 둘이 짤네, 짤네.